한국국토정보공사 후보 5명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습니다. 문재인, 심상정 후보는 전부지급, 홍준표, 안철수 후보는 선별지급입니다. 공공보육 확대도 모두 공약했습니다. 문 후보는 어린이집 비용 전액, 심 후보는 전면 무상 보육을 공약했고, 홍 후보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가정양육수당 인상도 제시했습니다. 현재 10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도 모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문재인 후보는 전업주부, 비정규직도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소외계층을 배려했고, 안철수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, 심상정 후보는 더 나아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4개월씩 5시 칼퇴근법을 약속했습니다. 보육과 육아를 노동문제, 저출산과 연계시켜 의지를 드러낸 점은 긍정적이지만, 임금 감소, 기업인력난 등 함께 풀어야 할 난제도 많습니다. 기초연금을 70세 버텀 주고, 65세 버텀 주지 말고 70세 버텀 주고, 노인 일자리도요. 독구노인 아니라도 한 해 건네 한 번쯤은 줘요. 기초노력연금 역시 모두 인상을 약속했고, 문 후보의 치매의료비 지원, 홍 후보의 1500만원 미만 의료비 전액 지원 등 노인 공약은 파격적입니다. 심 후보는 노인 의료비 외에 청소년 입원비도 100%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대부분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,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사회복지세 도입,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농업 공약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밝혔고, 홍 후보는 김영란법 기준을 식사 선물 10만원, 농수축산물 제외를 약속했고, 안 후보는 ICT 융복합 농업 육성, 유 후보는 헌법의 농업가치 반영, 심 후보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,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공약했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